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종대 메이더 시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일단은 대구민 담화는 무척 길었습니다 50불이 넘더라구요 아이고야 엄청나요 14,000장 거기에 백브리핑까지 하면 하루 종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 뒤에 방송 나가 또 설명해야 되고 뭐가 이래 깁니까 근데 기자들 질문은 안 받았어 기자 질문 없이 그냥 계속 떠드는 근데 한 50분 정도 그래서 저는 텍스트로 먼저 받아는 봤어요 대통령실 쪽에서 이렇게 뿌린 것들을 이렇게 쭉 받아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 정도로 길게 51분 동안 이야기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나요 어지간한 언변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데 글쎄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증언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조정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는 원칙을 강조한 거거든요 이것만 똑 떼서 보면 아 물러서는 거 없다 대화는 하겠지만 2,000명은 성역이니 건드리지 마라 이걸 원칙으로 포장한 듯해요 화물연대가 나오고 건설로조가 나오고 한류관계가 나오고 슬쩍슬쩍 의사들 비난도 하고 카르텔이다 연봉이 높다 완전히 너희들 돈 잘 벌 거야 왜 그래 뭐 그런 것도 좀 아 이래가지고 아 이제 막 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뒤에 나온 백브리핑이나 대통령 참모들 얘기는 또 달라 또 달라 2,000명이 꼭 절대 숫자는 아니라는 거야 숫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담하는 뭐고 그 브리핑은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 이게 뭐 스님들 선문답 주도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래 보면 산 것이 죽은 것이오 죽은 것이 산 것이오 아 이게 선문답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래 국정에서 나오는 얘기여 이게 그래서 2,000명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말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담화 나오기 전에 이 2,000명 숫자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그걸 자기가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에서는 이걸 숫자 조정할 수 있다 또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당하고 용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오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회색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회색지대로 완전히 정책의 구심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8일밖에 안 남았고 사전부터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완전히 무너져 지금은 이 그레이 존 회색지대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대화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관심사가 아니야 떠들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의사협회의 입장이에요 게다가 여론조사를 보면 전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낫다는 게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대화를 해서 그쪽으로 풀어가면 의사들도 별로 명분이 없잖아요 전진적으로 그러면 한 5년에 500명씩 이렇게 늘려 나가든지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 그러면 국민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구도 자체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명분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 어느 정도는 타협을 했고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약간은 고집불통? 아니 그런데 나는 그 프레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걸 의사들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의사들을 어떻게 기득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 자꾸 이 문제가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제 담화에서 그 논리적 허점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의료개혁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한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적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나라들은 공공의료가 탄탄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10%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역 필수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10%라는 거는 공공적인 의료원 예산 누가 깎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깎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뜨리면서 의사수 증원으로 그런 걸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공공성이 무너진 의료를 의대사수를 증원해서 이걸로 압도해서 덮어버리자 애시당초 2프레임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개혁을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공공성 위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 변형된 개혁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개혁도 아니고 또 의사들하고의 어떤 기득권 파이 나누기 화물연대 때려잡듯이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애시당초 답이 없는 문제를 풀자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실패해놓고 하는 개혁이에요 사실 이 의료개혁의 핵심은 원래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사증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료의 공공을 강화하는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구상 안에서 의사증원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다 파괴시켜놓고 이래서 한쪽에는 진보 쪽에 반발을 산 거고 반면에 의사협회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는 이익단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완전히 무슨 카르텔 이런 걸로 악마화하는데 전공의라는 것은 어디 미용시술이나 이런 데 피부과나 이런 데 안 가고 힘든 내과 외과에서 힘든 수련을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꼭 돈만 하는 사람들로 하게 되면 이게 뭐냐고 의사 면허 따서 진주의료원 원주의료원 3억 원 줘도 안 한다 이 얘기를 쭉 하는데 대통령 말대로라면 뭐하러 갑니까? 피부과나 가지? 성형이나 하지? 그러니까 전공의인은 그나마 사명감이 있게 근무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우리 이런 취급받으면서 의사 안 해 이래고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그런 바를 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의사들 돈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태가 만들어진 계기는 전공의들이 사실상 집단 파업을 하면서 그냥 의료원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집단 사직 집단 사직 파업은 아니라고 주장하죠 한 8천 명 정도가 나온 건데 이 친구들이 주 80시간 일하면서 한 200만 원 받아요 주 80시간 일하면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인턴 레지던트 때 쭉 일었습니다 그리고 우가 대학 한 6년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업이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업이가 되려면 지금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15년 후에 그 정도 돈을 받는 거고 15년 동안은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주 8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80시간 일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악한 노동 여건에서 일하는 학생들 같은 전문의가 아직 되지 못한 전공의들을 부려먹는 대형 병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공의들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교수랄지 40%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교수랄지 전문의들 비율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을 그냥 부려먹고 나중에 돈 벌어라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걸 차별적으로 어떤 패키지로 대응을 해줘야지 정부가 이거 다 돈 잘 버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담화 중에 야 니들 뭐 저기 뭐 자꾸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하는데 두고 봐 고령화 사회 되면은 바이오 신약 개발 의료 서비스 일자리 많아 왜 불평이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의료 개혁에 반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업화하고 이래서 공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IC 당초 대통령 그렇죠 이게 바로 반개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수련을 6, 7년 뭐 해가지고 뭐 저기 뭐냐 아 뭐 절에 들어가서 비구승한 6, 7년 하면 나중에 또 고생하는 거 다 수련 과정이야 그렇죠 아니 뭐 수행자입니까 지금 가출했습니까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천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지금 저기 어느 사이에 의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기득권 파이 나누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협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지역 필수 위로 파괴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제되는 거는 지금 현재 아픈 환자 보호자 그리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의보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구조상 그러면 그 의보수가에 관한 이야기는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올해 입시로 파급이 돼가지고 올해 아마 역대급 수능 수험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대학 다니든 입과 재수생으로 많이 말해야겠지 이런 거 다니든 학교 때려치고 바꾼다니까요 그렇죠 역대급 수험생 인원의 폭발이 예상이 되는 이제 또 올 가을부터 터질 문제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저기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우보로노스키 효과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화시켜 버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정책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잘하려고 해도 함부로 해서 덤비다가는 자기가 자기 꼬리를 먹는다 해서 그런 잘못되는 효과를 지칭하는 용어 지금 이게 전향적으로고 의로 마른 의료 개혁의 탈을 쓰고 완전히 이제 기존의 어떤 인프라 의료 인프라까지 장식해 들어간 이게 자기가 자기 꼬리를 먹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 함원경 후보는 이게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고 탈당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제 KBS에서 열린 토론을 하다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젊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부대변인 상금부대변인이 나와서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부에서 4월 10일 총선일 다음 날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우절이었구나 어제 10분 후에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청정합니다 만우절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단하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 탈당을 하고 부대변인은 방송 나와서 임시공휴일 얘기하고 뭐 하고 내가 이런 그 당의 이 현상을 참석한 것도 보니까 완전히 지금 멘탈이 거의 붕괴 직전이구나 그게 자중질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희망적인 목소리 한마디라도 해서 자기 존재감을 내비치지 않으면 지역구에서 그냥 소멸되고 무시당하는 형국이라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찾는다고 막 던져 막 던져 요즘 뭐 그러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부가세 감면 간이소득자 기준 상향 조정 뭐 해가지고 지금 막 던져 막 던져 뭐 두 시간 이내 전국 생활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던지다 보니까 그래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무슨 문수보살이여? 전국민 극락에 될 거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때 보니까 심지어 만우절 가짜뉴스도 소포라고 이거라도 잡자고 하는 부대변인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네 참 안쓰러운 건 뭐야 합의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네 그리고 탈당하라 그랬다가 오후에 또 취소한다 그랬어요 함흥경은 함흥경은 저기 대통령 탈당 요구는 취소하겠대 왜 그러냐 2천 명 규모 논의하기로 해서 이래서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 스스로 무너지는군요 함흥경 후보는 스스로 무너지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참 나 이게 저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요즘 좀 보면 안쓰러웠고 딱해 총선이 한 뭐 일주일 남은 걸로 하고 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종섭 전 대사 같은 경우에 안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안에는 나올 게 없고요 없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박정은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나올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 소환은 하세월이고 재판 그 재판의 증인 출석 여부가 그렇죠 본인의 책임 있는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일은 그 재판입니다 그 중간에 길이 잡힌 게 지금 없나 보죠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태의 모든 반전이 일어난 것은 군사재판에 계급장을 낸 군판사들이 의외로 박정은 대령의 오우적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들이 판사들은 뭐예요? 군 법무관입니다 주로 소령 중령 이럴 때 많고 그런데 최근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증거물이 대방출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공수처가 또 그걸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법정에 제출된 기록이니까 이랬는데 모든 언론이 지금 공수처로 시야가 묶여 있는데 이건 한동원 프레임입니다 공수처만 압박하자 실제로는 군사재판이야 이게 본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추석하느냐 여부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 방해를 하거나 직권남용을 할 수는 없겠죠? 설마 이 정도도? 수가 있죠 21일 날 영종도공항에 도착한 이종섭 장관이 짐도 안 풀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신원식 장관? 신원식 장관이죠 군사법원은 신원식 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요즘 감이 안 뜨네 이제 군판사들도 너무나 명확한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분들은 원래 법무관 출신들이죠? 확연하죠 군사법원의 법무관들 그 법무관들이죠 그분들도 이제 군검찰 군판사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심지어 한 건물 써요 검사하고 판사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한 건물 하고 재판 끝나면 같이 테니스 치러 가요 난 회식도 하고 난 이런 엉터리는 처음 봤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그 열악한 구조 하에서도 판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어떤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퓨 굿맨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영화 있었잖아요 아 있죠 그 마지막 장면 끝내줘요 끝내주죠 대미모하고 톰 크루즈 나왔던 그거가 군 법무관들이잖아 군검찰관으로 나오죠 대미모 그때 진짜 이뻤고 톰 크루즈는 진짜 미남이었고 그랬습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박정은 대륙도 정말 군인 같아 딱 군인이야 군사법정에서라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이 90%가 군사재판으로 가요 공수처 저거는 내가 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어제 담화에서 대통령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종섭 사태 아니 이게 총선판을 흔들어댄 초특급 핵폭탄인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그리고 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북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안보리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게 일단 무슨 말이고 이게 의미하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지금 6건이 나왔습니다 6건이 나왔군요 왜 이렇게 많냐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마모가 됩니다 자꾸 우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로 만들어 이것도 제재하자 저것도 제재하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6번 해왔던 거예요 결의안의 그 구멍을 찾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로운 걸 갖고 창과 방패 쌈이니까 그러면 패널은 뭐냐 하면 그거를 수시로 검증하고 보고서를 내서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또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이게 해체된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반대해서 임기 연장을 반대해서 반대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있었던 6건의 제재 결의안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뜻이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없어지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럼 북한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우회로를 마음 놓고 구축해서 그건 형식적인 제재안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식으로 예컨대 화물로 바다에서 이렇게 원유 선적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으로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가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만드는데 이때 대책이 없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 30년 냉전 이후로 우리가 북한을 포위 압박했던 지정각이 여기서 이제 다 풀리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윤 정부에서 더 이상 힘에 의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고 우리의 정책 수단이 이제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넘어감으로써 또는 중립 지대로 넘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불리한 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계속 밀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 게다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과거에 50년대 반동회의 참석했던 그런 국가들 네 그런 국가들과는 경제협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 우회 통로를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3국 또는 우회 통로가 이제는 말을 하게 될 거고 최근 북한 경제가 좋아진 것도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부터거든요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제재를 해 봐야 자유북진 정책이다 뭐 북한을 뭐 어쩌고 어쩌고 뭐 한다 효과가 없는 거네 더 멀어졌습니다 더 멀어졌어요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를 북한이 왜 해킹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립토커런시 저기 저 암호화폐로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냥 송금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걸 차단하는 게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사이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했었군요 했었군요 이제 사이버협력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게 임 대통령이 그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막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런데 암호화폐 뭐 탈취라든가 자꾸 들어간다던데 네 그거는 왜 그 암호화폐냐 하면은 탈취가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중앙의 권력이 통제를 못한다는 게 그 뜻인데 뭘 아 맞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기술적으로도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건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이랑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렇게 계속 저러면 저럴수록 뭐 북한으로서는 어떤 룸 뒷 배경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패스라고 했잖아요 뭐 그 한반도 패스 뭐 한국 패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패스가 될 것 같은 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뭐 북한이랑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중국이랑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기시다 총리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만나고 싶다는 정갈이 왔다 이걸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엄청나게 북한에다가 대화 공세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네 기시다 총리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본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육해공 자위대에 통합사령부가 탄생했고 또 주일미군 사령부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어떤 전투 행동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방위비 두 배 늘린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전투적인 어떤 임무수행이 가능하면 이게 대만 해역을 앞두고 착착 준비가 진행되고 그러는 반대편에서는 외교 공세 이제 주변국을 경영하겠다는 이런 대국 전략이 지금 그 주변국 중에서 한국도 있어요? 아니 이제 한국은 알아서 기어들어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러시아하고도 자주 만나요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게 이번 달에 미일 저기 저 기시다하고 바이든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외신들 보니까 미일 동맹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 같은데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위대는 몸짓만 컸지 전투를 할 수 없는 행정군대 전투명 군대였다면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단일한 지휘체제 통합사령부가 올해 말에는 미국이 줄 것 같아 일본한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주일미군의 체제도 변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연합작전이 대만 해업에서 바로 가능한 체제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밑에 한국이 윤석열 아까 이제 기어들어 갔으니까 이 말씀을 드렸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일 동맹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고 한미일 협력 협력 하면서 그 미국과 일본 밑에 심지어는 미국 제일 위에 일본 바로 그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그렇네 그걸 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끔찍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특히 윤석열 정부의 독촉하는 답변은 그 대만 사태 때 한미일 공동행동 비상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인데 아직 한국 정부가 답을 안 줬다 대만 사태 때 한미일 공동계획을 수립하자 비상계획을 야 공동 수립하자는 건데 아직 한국 정부가 답이 없다 큰 질렀는데 그래 이걸 독촉하는 거거든요 선거도 있고 뭐하고 해서 답을 안 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미측의 얘기는 애시당초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이 대만 해엽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무슨 인도태평양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라 이게 이제 선거 끝나면 답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미국 외신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본은 해병대랄지 실전 경험이랄지 뭐 육군이 약하잖아요 자위대가 원래 그렇게 헌법이 돼 있어 가지고 근데 대만에 이제 중국이랑 전쟁을 할 때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륙작전을 하려면 해병대가 필요한데 네 미군이 할 수가 없고 옆에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강한 해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네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글들이 나와 가지고 성뜩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이제 아시아 전략지수를 평가하는 로위 연구소라는 데서 매년 전투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아시아 인도태평양에서 역시 1위 국가는 미국이고 2위 국가는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8위였어요 네 근데 이 합동사령부가 탄생하면 그 3위로 튀어 오를 걸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전투 투입이 가능한 전략지수 네 이렇게 했는데 한국군의 준비태세와 훈련이 미국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최강이지 네 네 그래서 이 한국을 빼놓고는 절대 그 못해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는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나라만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 때까지 미뤄왔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지정학적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꼭 유점에서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응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색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죠 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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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